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들의 각종 의혹에 대해 부동산 전관예우, 아빠 찬스 의혹은 국민 영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의 초고액 수임료 전관예우 의혹과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조국 대표를 겨냥해선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심판론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습니다.